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요, 데리고 와야 되고, 쓰여야 된다. 이거 드시고 빼드릴게요. 와우. 이런 랩이 8월 8월에. 웃으면서 알았지. 모래 스타일. 요즘 모래 스타일. 오, 가라 가라 가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많이 안 쓰지? 대박. 아빠는 웃나, 얘들아. 화장실이 생긴 없네요. 그치? 하고 나갔어요. 떡볶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몰라. 괜찮겠어요? 네 번째, 네 번째 했으니까. 오케이. 되게 피기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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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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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날아갈 것 같아. 아아 boards 고민중에 Dragons Horse working. 다 envoy 후 보래 направленииражią Он Auubie. 왜 gas요? 아침반 스타일링몬 스타일링몬 네 네 가로기 안 해? 네 바지도 가로기 따로 진짜 맞아 맞아 니게 미커러겠다 에그스 아, 햄이 두 가지 안 했다 햄이 안 세 햄이는 어디 간거예요? 홀브?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밖에 그거밖에 별로 안 돼 근데 이게 고대찌개 비주얼인데 나왔던데 지금? 나왔던데 나왔던데 이것은 깨달지 깨달지 고맙다 고맙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러면 서비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콩콩이 보이는데? 떡이 없었는데 네 이거 왜 말하는 줄 알아? 이거 나중에 폐집할 때 기억이 안 나거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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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장실 아까 오는 데서 전혀 몰랐어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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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라 사이즈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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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야? 피피피피피 들어왔까? 옆집 사장님이 나올 것 같아 너 좀 너네 어머니 어머니 가긴 줄 알았어 어머니 어머니 가긴 줄 알았어 아니니까 르르르륵 잘 왔다 오 이러기 힘들어 애들이 출연했어요 헉? 티켓 갑자기 그래서 비주얼 황릉 한통에 들었다고? 딱 한통에 들었는데 한통 뒤에 들었다고? 아이랑 좋아 빨리 한통에 들어가 와 너무 고통 바naj심 Aunt esempio 사장님이 볼수빈 놔두고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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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비어, 비어, 비어 아, 본인이 좋다. 본인이 이거 따뜻해서 드셔보시래요. 아니, 여기서 먹어봤어. 다 여기서 먹어볼 거야. 여기 한 5끼리 먹어봤나 봐.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 원래 맥주. 나? 나 원래 맥주. 근데 내가...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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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맞쥬. 시작. 느낌 느낌 느낌. 느낌 느낌. 이거 봐. 아이고 이빠라. 어떻게 너무 예쁘네. 귀여워. 아이고 이빠라. 와, 이거 이름이 뭐라고? 고기육수. 고기육수, 쌀국수. 고기육수, 쌀국수는? 이게 뭐였죠? 압첩스는 어디? 내가 말을 시켰어. 아, 이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제가 약간 배고파요. 밤미? 왜 그러지? 커피 느낌. 어머, 너무 브라보다. 너무 브라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일라. 마이 인생아. 얘들아. 울다. 와아. 왜, 정말 울다. 옛날 사람들이 아는데. 뭘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은 밤미라 했나? 진짜요? 그래. 밤미는 다 떨어졌대. 문자. 문자. 쌀국수. 고기육수. 이것도 고기육수.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짜줘. 짜줘, 짜줘. 저게 짜주지. 아, 이거 짜줘? 오케이, 오케이. 짜줘, 짜줘. 이걸 손막하는. 손막. 옆에 누굴 계셨네. 방청객이 있었다. 네, 사장님이. 정말 고기육수. 또 먹방. 고기육수. 네. 감사합니다. 남센 씨 씨 세 개만 austere. 아, 여기 진짜. 그건 저, 그거는 색채내는 거예요. 세 개만 austere.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